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인트로의 크로마키 대문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에처럼 인트로를 제가 짧은 인트로를 만들었습니다. 프레이 해볼게요. 자, 이런 인트로입니다. 짧게 이렇게 뭘 강의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그런 인트로입니다. 여기에 지금과 같은 대문이 고색창렬한 대문이 쫙 열리면서 인트로가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대문이 열리면서 인트로가 되고 음악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트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 인트로 만드는 방법은 그 전에 이 타원형의 인트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트로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여기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를 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그 대문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문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제가 절개찾기에 여기에 등록해 둔 대문을 아까 그 대문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절개찾기 터치해서 절개찾기 터치하면 여기에 제가 이런 대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여기 등록해놨는데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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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트로 대문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외에도 여기에도 있네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길게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프레이를 하려면 이걸 터치하죠. 자, 이걸 프레이를 터치해 볼게요. 프레이를 터치하면 이렇게 서르륵 소리가 나면서 대문이 열립니다. 이것을 아까 만든 그 인트로와 결합시키려 합니다. 이런 대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과거에 제가 올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갑니다. 플러스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타임라인에 밑에 내려왔어요. 여기에, 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여기서 우측 상단에 X를 눌러서 터치해서 닫습니다. 닫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X를 누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닫았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대문이 왔습니다. 대문이 왔는데 이것을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갖다 놓고 항상 이 요사이 키네마스트는 항상 기준이 왼쪽 상단 모서리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크기 조절하는 조절점으로 잡아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완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화면을 딱 덮게 하려면요. 이렇게 위로 오른쪽을 메뉴에서 밀어 올리면 화면 분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 분할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서 가장 큰 화면 이것을 터치하면 이 모니터 화면에서 이것이 꽉 차게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플레이 헤드를 지금의 플레이 헤드가 이거죠. 이것을 크로마키 할 화면이 보이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갖다 놓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크로마키 할 이 색깔이 여기 있죠. 이렇게 보이는 위치에서 크로마키를 하는 것이 좋겠죠. 크로마키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위로 메뉴주고 올라가면요. 크로마키를 하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 적용 적용의 동그라미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적용을 터치하면 화면에서 이 색깔이 제거가 돼야 되죠. 제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도리어 이 대문이 희미하게 돼 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쪽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해서 키 색상이라고 보입니까. 이 키 색상을 맞추지 않아서 그러세요. 이 키 색상을 이 색깔 모니터의 이 색깔 엽셀려는 크로마키 색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키 색상을 터치한 다음에 그 색깔과 일치하는 색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한 다음에 터치했어요.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야 선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V 터치해서 저장이 되죠. 터치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화면에 그 색깔이 없어지고 여기에 인트로 한 글자가 나타났죠. 이것을 더 완벽하게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 색이 분명하지 않죠. 희미하죠.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28% 이것을 왼쪽으로 밉니다. 왼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쭉 밀면요. 아래쪽이 아래쪽에 50으로 되어있으면 50 이상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50 설정이 되면 화면에 보세요. 이 대문이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뒤로 가게 해서 저 위에 뒤로 가겠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다시 한 번 더 터치하고 그리고 제일 앞으로 갑니다. 타임라인에서 맨 앞으로 가서 완성이 되는지 완벽한지 플레이해 볼게요.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하기 위해서 오른쪽의 플레이하는 재생하는 아이콘을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서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대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인트로를 해서 대문을 적용해서 대문을 적용해서 그 대문의 크로마키를 적용해서 이렇게 합성을 하면 멋진 인트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크로마키 대문으로 인트로를 결합시키는 인트로에 결합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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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